현재 식량 안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하면서 에너지 안보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게 에너지 안보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과거에 이천 7년 중반에서 2008년까지 시장이 고점에서 밑으로 하강을 할 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석유값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곡물값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지금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추가적인 이런 흐름은 4월달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오늘 또 역시 이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정목을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차량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박병준 매니저가 들고 왔던 종목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놨습니다. 지금 현재 131.4%죠. 3월달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131.4%를 내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한성기업이죠. 한성기업. 참 이 종목을 제가 3월 초에 편입을 했어요.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거 보고 그때 이제 한성기업이 올라갔던 이슈가 뭐냐면 러시아산 수산물이 이제 명태나 연어 이쪽이 수입이 안 되면 이제 수산물의 확보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은 세력들이 여기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리목을 주면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동원수산이 아침에 거의 뭐 아침에 점상한가까지 다시 날아가니까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저는 500억대 넘은 데에서 편입을 했지만 400억대 후반 때까지 뺐다가 다시 오늘 상한가를 날렸는데 그렇다면 파동상 보면 여기가 1파동이고요. 그러면 1파동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3파동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을 오늘 상한가로 말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지난번에 목표가 2차 목표가를 1만 200원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1만 1천원으로 2차 목표가를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두 번 다 썼군요. 그래서 이번에 한성기업 목표가를 1만 1천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왁이라는 종목도 어제 또 남해왁뿐만 아니라 팜스토리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근데 팜스토리는 이제 좀 무겁죠. 무겁고 오늘 갭상승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즉 여기서 지금 저점 1,900원 초반에서 3,500원까지 본다면 거의 한 60%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 상태에서 갭상승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우리 혹시라도 혹이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남해왁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가상에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남해왁이 과거에 2007년 후반 2008년까지 국제 곡물값이 올라갈 때도 남해왁 그때 그런 경우는 농작물 작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남해왁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식량 안보와 관련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통해서 방산주. 그 다음에 육가가 오르면서 원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세음을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뷰할 종목이죠. 랩 지노믹스를 자 보겠습니다. 랩 지노믹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안타깝게 해도 50원 차이로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마는 자 여기서 여기 앞에 매물을 윗고리로 소화하고 여기를 서서 조정. 자 30분봉에서 보면은 서서 조정이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윗고리로 매물 소화하고 나서 지금 세우고 있죠. 이런 것을 서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 효과 4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식량 안보와 학권 총목 매수가 7,770원 사조시푸드로 하겠습니다. 사조시푸드로. 자 근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오늘 가격의 20%를 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가 매수가로 체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종가상에서 오늘 상한가로 되지 않으면 오늘 종가상에서 체결되는 걸로 하는 게 우리 생시효 규칙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조시푸드도 아까 우리 이창호 매니저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하고 약간 좀 비슷합니다. 어차피 수상 관련주를 저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회사가 실적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조시푸드를 들고 왔던 주요 왔던 소스를 자료를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사조시푸드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조시푸드. 자 이 회사의 매출의 구성을 볼까요? 매출의 구성을 보면요. 자 제가 글자를 크게 해석해 드릴게요. 횟감용 참치가 자기 매출액의 34.67%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산물이 자기 매출액의 3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 김 이게 약 18.8% 따라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즉 러시아산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이 금지되면 지금 이러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수산물값이 요즘에 막 맹렬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급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싸게 수산물을 저장해냈다가 수산물이 오를 때 팔면 실적이 좋은 것이다. 왜? 이 회사는 매출액 구성인치로 이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지금 수산주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만 보실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회사는 매출액도 지금 작년에 1746억. 박정규명이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이런 테마주를 하더라도 실적과 영업기간이 탄탄한 주식다운 주식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억. 이 정도면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될 것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131억인데 참고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300억 되면 굉장히 이런 레벨로 본다면 접해가 돼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산물 동향을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연어 가격이 급등해서 무한리필은 무슨 얘기죠? 내가 돈만 내면 마음대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싸니까 무한리필을 못할 지경이다. 이제 러시아산 이것도 러시아로 이제 노르웨이산도 직항로가 폐쇄가 돼가지고 연어나 명태 이런 수산물들에 대해서는 무한리필을 폐지할 지경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산물을 미리 저장하고 있는 수산물 업체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조 시푸드에 대해서 또 자리에 가면서 자리에 가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제재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수산물 진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저도 고향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양으로는 늘 대개가 킹크랩이죠. 그래서 그거 수입을 하는 창구인데요. 아무튼 이게 장기화된다라면 수산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처럼 수산물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수산물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일단은 공급이 앞으로 제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산물이 너무 많이 오르면 무한 리필도 안 하고 그러면 비싸니까 먹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본다면 이 현상은 시와 특히 지정학적인 위험과 더불어서 투기 세력이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4월까지는 되지만 결국은 경기가 친체된다면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장에서 말해주는 데 나는 행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목표가는 8,10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목표가는 9,000원이고 손절가는 5,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